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 이유와 배경에 여러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비롯해서 공공기관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실무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양측의 공식적인 입장인데요. 하지만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기싸움이 좀 치열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으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안에 대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봉성에는 처음 오시겠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정치권을 떠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전에는 왔었죠. 그전에는 오신 적이 있으셨군요. 스튜디오에 와 봤습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자의 특별고문으로 일단 이번에 임명이 되셨어요. 특별고문이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맡아주시는 걸까요?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요. 특별이라는 걸 왜 붙였는지 저는 그건 아직 설명을 못 들었고 아마도 제가 여러 경험이 있고 거기에 임명되신 분들 보니까 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인데 그래서 인수위의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혹시 자문할 부분이 있으면 자문해달라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락을 받고 가급적이면 우리 인수위에서 당선자에게 하기 어려운 그런 쓴소리나 아니면 옳지 않게 가고 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당선되자마자 쓴소리를 또 할 사람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있어 보니까요. 제가 이제 과거에 인수위 때 비서실장도 했는데요. 다 했잖아요. 결국은 정말 이제 국정을 최고로 책임지는 이런 책임자 옆에서는. 자리니까. 왜냐하면 공동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쓴소리도 하고. 그래서 직원들을 해야지만. 옳게 가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또 유리하고 하는 것보다 불리하고 또 좋아하지 않더라도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참모의 바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의 오찬회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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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게요. 네. 이건 경유와 어떻든. 네. 네. 지금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러게 말입니다. 하도록. 다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그 한 가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부분들 그 이야기가 사실 만남 이전에 미리 흘러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와 같이 딜을 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맞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부터는 사실 현직 대통령이시고 또 차기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 사이에는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정말 보완을 지켜서 조율을 하고 이게 만나기도 전에 언론에 무슨 의제가 논의되는 게 노출이 된다든가 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사실은 두 분의 만남은 어쨌든 이제 차기 정부를 담당할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정말 상견례하고 축하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정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을 좀 이렇게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게끔 인수연예 활동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게끔 또 뒷받침하는 또 그런 또 좀 조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에다 중점을 두고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무슨 사면복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 물론 그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그게 만나기도 전에 미리 그 쟁점이 나와가지고 하느니 마느니 될 거니 말 거니 하는 게 저는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하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면서 이것이 약간 뭔가 좀 조바심이 여기에 담겨있나라는 생각마저도 하게 되는 것이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만남인데 서로 독담하고 당선된 것에 대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국정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자리가 여러 번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만나서 결국 하다가 보면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즉석에서 당선자가 현직 대통령께 이 문제는 좀 빨리 해결하는 게 공감대도 만들어줄 수 있고 얘기를 하다 보면 유해서도 그렇고 좋지 않습니까 이러면 그건 사실은 저보다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인데 두 분 만나면 무슨 아젠다가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이 얘기 100%는 얼마다 보니까 첫 회의에서는 이렇게 좀 이게 조금 아쉬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모양새로 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임태희 특별고문님께서는 오늘부터 이제 익숙해지셔야지 됩니다. 이 타이틀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 시작하지 맡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뭐 이 대통령님을 모셨던 입장에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작년 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이게 비슷한 케이스고 같은 케이스로 보면 같이 사면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작년 말을 저는 보냈는데 저는 이 문제야말로 사실은 두 분께서 만나시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아마 논의가 있을 것이고 의사 서로 조율이 있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혹시 쟁점이 되고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쟁점이 돼서 이번에 만남이 무산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아쉬움이 있다. 네, 아쉽다. 이거는 빨리 하여튼 경위와 뜻은 이거는 다시 이 문제는 넘어서서라도 두 분이 만나시는 자리를 빨리 마련해야 된다. 이랬으면 합니다. 윤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제안 입장에 대해서 국민통합과 화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제 대선 국면에서 분열되고 갈등이 심화된 이 민심이 결과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으로서 통합과 화합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퀘스천마크가 하나가 붙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뇌물혐의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과나 어떤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국민으로 해서 나온 것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또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법리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문제는 어쨌든 사법 판단을 일단 받은 문제고 하겠다면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해에 박근혜 대통령을 어쨌든 사면한 이런 연장선상에서 국민 통합 차원에서 했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당연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이게 지금 미리 이런 얘기들이 이만큼 나오면서 그게 참 안 좋아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특별 사면과 묶여서 이른바 패키지 사면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언론에 아무리 이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거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리고 어쨌든 국민들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그리고 국민인들의 의견들은 어떻게 수렴이 되어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느냐 이런 모든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삼권분립의 일종의 예외적인 흔히 얘기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대통령에게 준 특별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 사면 문제를 사법적 잣대로 너무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의 어떤 최고 책임자로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 통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거는 사법적인 문제로서 처리할 단계는 이거는 할 만큼 한 거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해서 또 다른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의 필요성에 의해서 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할까요가 아니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신의 재임기간 동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결국은 결자해지에 풀고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그때는 IMF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란을 당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 차원에서 그 전 정부에서 있었던 전두환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 그 관련된 분들까지 다 일괄 사면을 실시를 했죠. 그때는 정말 그게 여러 가지 그때도 논란이 범율적으로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는 굉장히 공감을 사고 박수를 받은 사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인수위 비서실장을 맡으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구성을 두고서는 엔비맨들의 귀환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질적으로 좀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엔비정부 시즌2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인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아주 비정치적인 굉장히 정치적이 옅은 전문가의 일종의 특성을 가지신 그런 정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나와 정치적인 인연이 있든 없든 하여튼 능력이 있고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등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국정의 중심에 참여를 많이 한 저는 그 시기라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선 과정에서 전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을 뵌 적도 없고 그랬었나요? 후보로 당선된 다음에 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비서실장으로 그 당시에 임명을 하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정치적인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나름대로는 어느 분야에선지는 지금도 사실은 일들을 하고 있고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중요한 선거고 정권교체에 대한 어떤 이런 열망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런가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특히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으로 환영한 김태효 전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 최근에 군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으로 관여한 혐의로 인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임명의 적절성에 논란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외교안보분에 대한 자문을 했고 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이런 방향을 또 주도해서 이렇게 공약도 준비하고 또 입장도 정리를 한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당선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일관성 있게 보좌가 필요하다 해서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무슨 정말 이게 이건 인수위원회인데 그 이후에 공직에 임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바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라든가 하는 거는 다 인사검증해서 혹은 이런 절차상에서 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논문에서 자위대 유사시 한국 상륙에 대한 그런 또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건 뭐 학자로서의 이제 일종의 의견이니까 의견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균형 있게 아마 방향을 설정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지금 시작부터 이렇게 이야기할 이슈들이 많이 있네요. 윤핵관의 3인방 가운데에서 한 명으로 지목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지금 함합형 오르고 있는 내용이 있는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었더라고요. 또 안 받아들인다고 또 얘기 나왔고 이런 논란들이 지금 초반부터 며칠 사이에 그냥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루에 한 개씩만 좀 나와도 저희들이 보도하기가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전에 우리 정치의 대선배고 국정원장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지냈던 이종찬 전 원장께서 정말 주의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입은 다물고 귀하고 눈은 좀 열어놓고 이래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인수위 비서실장 때도 그렇고 비서실장 대통령 실장 갈 때도 그렇고 이제 정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슬리스, 아무데서나 말 가볍게 하지 말고 페이슬리스, 공개적으로 그런데 가서 무슨 의견 발표 막 하지 말고 그러나 책임은 늘 지고 이래야 하는데 이 발언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사실은 안타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아마 저는 그 말을 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거하고 그 책임이 참 굉장히 무거운 건데 이걸 표현했을 때는 사실은 문제가 다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좀 다르게 이건 접근을 했었어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태희 특별 고문께서 지금 워낙에 경륜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것이 순소리건 바른소리건 많이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는 6월에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감 출마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생각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글쎄요. 제가 요 직전에 국립환경대학교 총장을 지냈는데 저는 정말 총장을 제가 할인하는 생각은 0.1%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정말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당에서 공약관계 일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교육계로부터 교육감 출마 자격이 제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제가 대선을 치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다가 대선이 막바지 넘어가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특히 또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국가 미래에 결국은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 아닐까 특히 우리 교육은 이렇게 보면 학생들은 사실은 디지털로 따지면 4.0 시대를 가고 있는데 학교 현장이나 교육 현장은 제가 볼 때는 한 2.0 수준도 잘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손녀가 초등학생인데 사실 학교에서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어린 학생들 수준에도 맞지 않게 지금 학교에서는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4차 산업시대 그리고 정말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숙명인데 교육 현장이 이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 교육보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교육이야말로 또 가장 비중이 커요. 대한민국에서 이거야말로 제가 교육회가 필요로 하고 자격이 있다면 이거야말로 제가 가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 아닌가 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특별 고문님으로 그리고 또 이제 6월에는 경기도 교육감 또 출마하신 후보로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 고문이신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기 평화방송에서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